안녕하세요 최재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 출장이 있구요 아마 내일 밤늦게 내려올 것 같거든요 대체 얘가 뭐하고 다니는지 이런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제가 서울 출장 간다 뭐 어디 다른 지역에 출장 간다 이러면 출장 가서 뭐해요 재판이 있는거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재판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학회 같은데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이 있어서 행정심판 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유로 출장을 다닙니다 차에서 이렇게 뭐 조금씩 찍으려고 할 때마다 날씨가 좀 흐리네요 아침 지금 아침 8시 인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길 가다 보면 음악 소리 같은거 크게 외부로 틀어 놓기도 하고 겨울 되면 캐롤도 크게 틀어 놓고 하는 경우 많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거 잘 없죠 이게 저작권법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작권 따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그렇게 외부로 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없어졌어요 캐롤 한번 들어볼까요? 캐롤 듣겠습니다 캐롤 출장 갑니다 SRT 받습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입니다 잘가서 자라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오늘 심사가 있어서 팀리가 있어서 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변호사님 세종정부청사 여기가 세종정부청사입니다 오송역입니다 오송역 중앙노동위원회 결과 끝나고 여기 보이나 오송역 내일 일정을 위해서 서울로 갈 겁니다 서울 가는 기차 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왔었는데 올라가는 길에 지금 방금 결과 통지가 왔네요 이겼습니다 소심취소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졌던 사건인데 중앙노동위원회에 올라가서 지방노동위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저희 고객은 복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쁨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과받으니까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국회에 발표가 있어가지고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토론회 준비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 쓸 게 있어가지고 의견서도 좀 쓰고 그러려고 합니다 호텔에 오면 좋은 게 헬스장인데 헬스장 가려고 했는데 지금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잠깐 갔다가 활동을 또 하려고 합니다 출장 2일차는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안 잡니다 일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가지고 잠깐 운동하러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오늘도 화이팅 국회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 저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직 시작 전입니다 방송국에서도 오고 의회에 들어오면 방문 좀 국회에서 이제 발표 끝나고 저희 서울사무소가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에서 잠깐 이런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고 저녁에 동아리 후배 만나서 밥 먹고 이제 막 기차 탔습니다 이렇게 출장 일정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산역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제 얼른 가서 예 씻고 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국isk으로 민 ※ 결혼식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